후추를 만들기 시작. 사과맛이 4년 전 가사 음료수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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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엄마 미안 양념장 반찬을 준비했습니다. 골고루 고기 골고루 고기 골고루 고기 골고루 고기 골고루 고기 아... 가만히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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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... 라면... 이제 날아가 보고 저 아빠 날아가 보고 응 물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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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년무입상 양념장 양념장 고춧가루 소 entregue 양파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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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채 듬뿍 야채 듬뿍 야채 듬뿍 야채 듬뿍 아니 침대 옆에 닦을까? 벽등을 닦을까? 벽등 침대 옆에 스탠드도 나랬지? 스탠드도 나랬지? 스탠드도 나랬지 뭐? 야채? 네 네 타롤바기 된장찌개 응 차롤바기 된장찌개 차롤바기 된장찌개 응 야 밥 먹고 이제 밥 먹고 넓고 저런 술은 되게 좋아하던데? 뭐? 넓고 저런 술은 되게 좋아하던데? 젊은 사람들이 이거 불러가는 사람이잖아 내가 이분도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인지 알겠다고 비쌀거라고 일은 얼마 안되는데 하루 일당을 줘야 된다 주방 이렇게 하고싶다 등박스만 좀 조정하자 내가 이렇게 이거 냅다 발라봐 땡기 미디어만 바라지 말래 미디어만 바라봐 땡기 흐흐흐흐흐흐흐 진심으로 은디꺼 현꺼 눈 물이 사랑해 눈 물이 옆에 블러드 눈을 제거해 이것을 ? 맛있게 undai 우린 사람을 가지고 그것을 다행히 아기인가 사멸을 제거하고 이것만 하나 주세요 고맙습니다 열어봐라 쓰레기 버리고 와 버리고 와 버리고 와 여기 엘리베이터 타 엘리베이터 타 엘리베이터 br 은래? 서서서 현이야 여기 여기 먹었어? 먹었어? 아직 안 먹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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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먹었어? 아직 안 먹었어? 맛있어? 하나 줄까? 뜨거워 잠깐만 하나 잘라서 줄게 하나 맛있어? 하나 줄까? 하나 줄까? 하나 줄까 하나 줄까? 하나 줄까? 하나 줄까? 네 그럼 봐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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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?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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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먹어? 먹어야 돼 호나야 밥먹자 호나야 밥먹자 밥먹고 자야지 한입만 먹어볼래? 밥먹자 osos 밥먹는다 손으로 살아남으며 밥먹는다 밥먹는다 식용유 볶음 고춧가루 양념 대파 고춧가루 고추 양념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추 흠 흠 흠 흠 흠 네 소금 정리 소금 생활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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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으면 밥 먹을 거야? 응 진짜 먹을 거지? 응 자, 먹어. 앉아서 먹어. 라면 안 줘. 이거 안 먹으면 라면 안 줘. 어서 앉아. 이거 먹으면 라면 줄게. 이거 먹으면 라면 줄게. 알았지? 이거 먹고 먹자. 뜨거워, 안 뜨거워. 괜찮지? 맛있지? 이거 먹고 라면 먹어, 알았지? 알았지, 호나? 이거 먹고 라면 먹어. 왜? 라면 줄게, 라면. 라면. 호나야, 이거 먹고 라면. 라면 안 먹을 거야? 엄마가 먹어야지, 그럼. 라면 엄마 먹는다. 알았지? 엄마가 먹어야지. 나랑 엄마가 먹어야지. 엄마가 먹어야지. 아니, 아니. 이거 너 먹을 거야? 네. 그럼 이거 다 먹으면 줄 거야. 알았지? 이거 다 먹으면 줄 거야. 어서, 이거 먹어. 응? 진짜 이렇게 먹을 거면서. 너, 오이 당근 먹어. 어떤 거 먹을래? 오이 먹을래? 당근 먹을래? 나, 네. 응? 나. 내가. 내가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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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응?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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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나. 나. 우이 당근먹어 오우 입 다물고 먹는거야? 입 다물고 먹는거야? 천우도 입 다물고 먹고 인재도 입 다물고 먹고 하지마! 그렇게 곱곱 씹어먹어 또 먹어 많이 했어 제주옥사고도 곱강 청포도 사과 참외 초콜리 계란아 곱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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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